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제주 지역 사찰에서도 봉축 법요식이 일제히 열렸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공덕을 기리며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을 기원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한라산 기스 고즈넉한 사찰에 울려퍼지는 종소리. 부처의 탄생을 축하하는 봉축 법요식의 시작을 알립니다. 맑은 물을 부어 아기 부처의 몸을 씻기는 관불의식. 우리 마음 속에 탐욕과 어리석음도 함께 씻어냅니다. 하늘을 덮은 화려한 연등 아래는 신도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제주 사회가 어렵고 힘들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일궈 모두가 행복하기를 기원했습니다. 요즘 제주 사회는 모든 면에서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늘 희망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진흙 속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나는 영꽃이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도내 사찰에는 나들이에 나선 불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신도들은 연등의 촛불을 밝히며 가족들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며 저마다 소원도 빌었습니다. 해마다 여기 오는데 날씨도 너무 좋고 소풍 온 것처럼 이제 등도 달고 하는데 우리 가족 다 건강했으면 좋겠고 원하는 일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가족의 건강을 기원했죠. 아프지 말고. 아들들도 자식들도 무탈하게 잘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원했어요. 도내 사찰 곳곳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들이 열려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온누리에 가득하기를 모두가 함께 기원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교사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스승의 날을 맞았는데요. 교육 현장에서는 교권 회복 4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7개월이 넘었지만 교권 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의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교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을 불러온 서울 서의초 교사 사망 사건. 숨진 교사를 애도하고 교권 보호를 촉구하는 교사들의 집회는 제주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결국 지난해 9월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 회복 사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교육지원청에도 교권 보호위원회가 설치됐습니다. 지난 3월 새학기 시작 이후 지금까지 제주시와 서귀포시 교권 보호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16건. 이 가운데 위원회가 개최된 사안은 절반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이 계속되다 보니 처리해야 할 사안들이 쌓이면서 발생 이후 21일 안에 열려야 하는 교권 보호위원회가 법정 기한을 꽉 채워서야 개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피해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된 보호 조치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19일 도내 한 고등학교에서 반복된 사복 등교와 흡연 행위를 지도하다 학생으로부터 밀치는 등 폭력을 당하고 욕설을 듣는 피해를 입은 교사도 실제 현장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계속해서 잘못된 행동을 제압해서 하고 아니면 그게 벌어지니까 저는 그걸 그냥 지켜보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계속 더 힘들었죠. 이렇다 보니 교권 회복 사법 개정 이후 학교 근무 여건이 좋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교사들의 긍정응답은 4%에 그쳤고 부정응답이 78%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최근 1년 동안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각각 절반 이상이 경험이 있다고 답해 여전히 많은 교사들이 교권 침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사를 보호하는 법령 그리고 교사를 보호하는 법령을 이제 서포트할 여러 가지 조치들 그리고 선생님들에 대해서 합당한 처우를 해주는 처우 개선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생 인권 보호와 함께 교권 보호 강화 요구도 커지는 가운데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주대학교 교수평위회의의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직 개정안 부결에 대해 교육부가 압박하자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제주대 의과대학 학생들은 입장문을 내고 고등교육법에 보장된 학직 개정 심의권을 존중하라며 교육부는 행정적 보복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일환 총장 역시 준비 없는 증원이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학내 구성원 결정을 확정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덴마크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100%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를 빠르게 늘릴 계획입니다. 문제는 80km 이상 떨어진 먼바다에서 만든 많은 양의 전기를 운반할 송전설로를 건설하는 것인데요. 덴마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또 제주도가 참고할 점은 무엇인지 송원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덴마크가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비중은 80%, 2030년에는 100%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6년 동안 해상풍력단지 9천 메가와트를 더 건설합니다. 현재 2,300메가와트보다 4배 더 많은 규모입니다. 덴마크는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할 최적지로 80km 이상 떨어진 먼 바다를 선택했습니다. 해안 경관을 해치지 않고 어민 피해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러 개의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하고 육지까지 해저 송전설로를 따로따로 설치할 경우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덴마크는 에너지 인공섬을 중간에 만들어 해상풍력단지와 연결한 뒤 육지까지 하나의 송전설로를 설치하는 해결책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에너지섬에서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과 육지까지 보내는 배관도 설치합니다. 수소 배관 설치 비용이 송전설로 건설비의 20%에 불과해 경제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비행기로 30분 거리에 있는 본 홀룸섬. 이곳에도 에너지섬 사업이 추진됩니다. 자연적인 섬이기 때문에 매립 비용이 들지 않아 훨씬 유리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덴마크의 한 투자기업. 한국에서는 울산과 포항, 전남의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할 수 있는 제주와 전남 해역에 에너지섬을 만들면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제주의 경우 먼 바다와 육상에 한 곳씩 만들어 전기와 그린 수소를 생산해 육지로 보내면 해상풍력단지를 빠르게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현재 풍력발전 용량은 300메가와트, 2035년까지 이보다 10배 더 많은 3000메가와트의 해상풍력단지가 건설됩니다. 제주가 안고 있는 송전망 부족과 출력 제한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덴마크의 에너지섬 사례는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원일입니다. 예,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수기형 정책개발 청구가 각하됐습니다. 제주도는 탐라대 부지에 한화우주센터를 짓는 사업계획이 이미 확정돼 추진 중이라며 지난 3월 수기형 정책개발 청구를 발여했는데 이의신청도 심의회에서 무규명 투표로 각하했습니다. 정의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은 공정한 수기민주주의를 바라는 도민의 뜻을 짓밟았다며 반발했습니다. 올 들어 농민수당 170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농민수당 지급 1차 대상자 4만 2천9백여 명에게 1인당 40만 원씩 170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농민수당은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 충전 방식으로 지급되는데 올해 안에 탐나는전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조례 개정으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근로자와 이미 계속 직장 가입자도 농민수당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최근 제주지역 어획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의 어획량이 2,604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2% 급증했습니다. 위판액도 259억 4,8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8% 늘었습니다. 지난달 갈치 어획량은 947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5% 증가했고 옥덤도 215톤으로 지난해보다 70.6% 급증했습니다. 제주도가 핵심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4개의 조직을 새로 만듭니다. 새로 생기는 조직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기초자치단체 설치준비단과 2026년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준비기획단,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지로 선정될 것에 대비한 준비단과 강정공동체 사업 추진단입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한시기구는 최대 3년 동안 존속되며 제주도는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21일까지 의견을 수렴합니다. 장시간 수도 사용 기록이 없는 동지역 가구에 대해 조사가 실시됩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제주시 동지역에서 수도를 사용하는 가구는 6만 8천여 곳으로 이 가운데 급수가 중지된 가구를 제외하고 1년 이상 0톤이 부과된 가구는 2,054곳으로 3%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노형동이 2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라동과 연동이 각각 그 뒤를 이었습니다. 뉴스테스크 제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